한 가지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조말론님 한글과 컴퓨터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2만 7천 6백원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비중은 20%를 담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AI 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살짝 조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앞으로 방향 어떻게 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AI 업체 중에서 돈 버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선 한글과 컴퓨터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섹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AI의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GPT 스토어에 입점하는 AI 프로그램 쪽은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하드웨어의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하드웨어 쪽이 좀 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미장에서는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지속적으로 신고가 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AMD도 가고 여러 가지 반도체 섹터가 가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그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겨우 지난주에 한 번 강하게 그 모든 울분을 단 한 번에 상한가로 이렇게 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 살짝 선물을 받는데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물 저는 선물 본다고 해서 그것이 본장을 지배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장은 종가만 보시라고 아침에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선은 하드웨어 쪽이 반도체 쪽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조금 많이 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주춤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스트소프트가 이 AI 쪽에서는 한 번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하다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GPT 스토어라는 것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임사들이 게임을 앱스토어에 팔면서 이익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I 기업들도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수익원에 어떤 그런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GPT 스토어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GPT 스토어에서 뭔가 어떤 스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떤 문서 쪽인데요. 그래서 AI 문서 쪽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살짝 횡보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 21선이라고 저희가 스윙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 위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 좋아요. 투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조금 길게 조금 반도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에서 바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주봉까지도 한 번 봤는데 주봉도 조금 오주봉선이라고 하나요? 그 선을 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되는데요. 빠르게 이 주봉선이 오주봉선 정도로 올라와주면 바로 3만 500원 정도까지는 바로 반등의 여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고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정확히 거의 한 3만 450원 정도 나와요. 거의 주봉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 선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이버 AI도 관련주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섹터에 있어서의 이익도 순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비중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추맨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매수하신 가격으로 가시고 3만 5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